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지난 20일 운문사 선열땅에서 제51차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의 제26회 졸업생 동원스님을 추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모인 총동문회에서 운문사 율주 일진스님, 주지 운산스님, 제25회 동문회장 지호스님 등이 참석해 모교 발전을 위한 토론을 하고 박사과정 4명과 석사과정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일진스님은 동문스님들이 열심히 전법활동과 수행을 한 덕분에 지금의 운문사가 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운산스님은 화합승가의 전통을 지켜 법고창신이라는 아름다운 승가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임 총동문회장 동원스님은 전국 재방선언과 문문관 등에서 정진했고 미얀마와 인도에서 10여 년간 윗바산화를 수행했습니다.